너무 잘하셨어. 부쳐갖고 여기까지 쭉 민 다음에 우리가 호남가는 항상 일찍 와서 점검을 하시고 새로운 단가를 사철가를 겨라와 같이 원하시니까 사철가를 들어갈 것이야. 바로 중이야 사철가를 겨라와 같이 사철가 하나 해야 되자고. 서울에서 사고되면 전부 불러야 되자고. 네. 그래서 호텔의 시절을 대비하여 사철가를 배웁니다. 오늘부터는 사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탈형은 상례소수 주머리가 떨어지면 세탈형을 이어서 그 뒤를 배웁니다. 그래서 세탈형도 쭉 하고 싶다고 하셨으니 이렇게 좀 일찍 나올 때 그 때 그런 시간에 활용해서 하십시다. 그리고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사철가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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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례을 불쌍하고 맹맹하면서도 이렇게 열의를 보여. 열정이 대단하죠. 좋은 일을 싶다니. 자. 상례소수 거기까지 배웠때까지. 네. 시작 시작 주상전하구 만세여 주상전하구 만세여 주상전하구 만세여 주상전하구 만세여 주상전하구 만세여 주상전하구 만세여